진열하기 바쁘게 동인한다는 두바이 초콜릿입니다. 두 배 웃돈을 붙여서 거래하기도 하는데요. 열풍의 이유가 뭘까요? 임종민 기자입니다. SNS에 두바이 초콜릿 관련 영상이 쏟아집니다. 팬에 한 번 볶은 중동식 면과 피스타치오 크림이 들어간 독창적인 초콜릿으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열풍이 시작됐습니다.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커졌습니다. 두바이 현지에서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희소성은 유행에 더 불을 붙였습니다. 한 편의점 업체가 제품을 내놓자 하루 만에 20만 개가 동이 났습니다. 일반 초콜릿과 비교하면 속에 크림과 바삭한 면이 들어있어 3배 더 두껍습니다. 구하기 어렵다 보니 한 백화점에서는 10분 만에 판매가 마감됐고 두 배까지 웃돈을 붙인 중고 거래도 등장했습니다. 이에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달 안에 제품을 내놓겠다며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. 촬영기자1호 한글자막 by 한효정